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임영웅 시대에서 온 빵웅이 채널이군요. 미스터트롯 우승자 임영웅에 대해 신속뉴스를 보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웅이 새잘머시네요. 바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뽕숭아학당 측이 종영설을 부인했다. TV조선 뽕숭아학당 측이 3일 오전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뽕숭아학당 종영설은 사실이 아니다. 마지막 녹화를 진행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2일 한 매체는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뽕숭아학당이 막을 내리며 임영웅, 장민호, 영탁, 이찬원, 김희재, 정동원이 완전체 구성으로 참여하는 녹화는 다음 주가 마지막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이 매체는 지난달 28일 일산 킨텍스에서 사랑의 콜센터 마지막 녹화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날 녹화를 끝으로 사랑의 콜센터는 시즌 종영한다고 덧붙였다. 뽕숭아학당은 미스터트롯 출신 트로트 가수들이 초심으로 돌아가 배움을 이어가는 성장 예능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5월 13일 첫 방송을 했다. 그러나 임영웅은 뽕숭아학당의 마지막 방송의 내용을 노설했다. 보통한 방송 아니라 기념의 바다로 될 거 탑6의 마자막 안녕. 가수 임영웅의 데뷔곡인 미호요의 오디오 영상이 400만 뷰를 돌파했다. 지난 2016년 8월 22일 임영웅 공식 유튜브 채널 임영웅의 임영웅 미호요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영상은 9월 2일 기준 400만 뷰를 넘어섰다. 미워요 오디오 영상엔 데뷔 시절 임영웅의 풋풋한 감성이 담겨 있다. 지금 베테랑 임영웅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 팬들은 영원히 응원합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생각만 해도 두근거리는 내 가수 너무 좋아서 미워요 영웅님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나날입니다. 노래마다 어쩜 이리도 고급스럽게 가슴에 젖어드나요 최고예요 등 극찬을 쏟아냈다. 임영웅 바이브 트로트 톱10 싹쓸이 임영웅이 바이브 트로트 차트에서 톱10을 싹쓸이 했다. 9월 2일 응원사이트 바이브에 따르면 최근 트로트 톱100 차트에 임영웅의 노래가 1위부터 11위까지 랭크되며 임영웅 파워를 입증했다. 1위는 이제 나만 믿어요 2위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3위는 히어로로 미스터 트로트 진이 된 임영웅의 새로운 곡들이 차지했다. 이어 다시 사랑한다면 김필 버전 BK러브, 끝사랑, 이전니 미워요,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사랑의 아픔 딛고, 목로주점이 41위에 랭크됐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에 대한 무슨 생각하는지 아래에서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좋아하시면 좋아 그리고 구독 누리세요.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